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도 황대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도 주간 시사를 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규정된 날이기 때문에 황대일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김정은은 정면에 나선 것 같지 않아요. 바로 한 달 회의를 계속 해야 되더니 잠시 휴전기에 들어갔는지 지금 회의는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노동신문 보면 어제 그젠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일면에 간부들이 나온 걸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 이왕 분산 이런 식으로 권력이 이렇게 분산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오판이라는 것.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원래 노동신문 일면에 최고위면에 상임위원장 김영남이 어느 외국인을 만났다 대표단을 만났다. 다 일면에 나가요. 필요할 때는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 거는 중앙기관 간부들은 절대 이면에 안 나가요. 그 중앙 노동당 무슨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이 간부들이 움직일 때는 별로 이면에 안 나가요. 대체로 일면을 중심으로 심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뭐 이런 건 다 당중앙위원회 이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무슨 다 부위원장들이 움직였잖아요. 박봉주 부위원장 이 급들은 이면에 웬만하면 안 나가요. 나온 다음에 일면에 다 나가요. 각오 수령이 나올 때는 이렇게 테두리를 딱 채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걸로 나갈 때는 이렇게 테두리를 딱 채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르네요. 이게 이 현상을 놓고 권력이 분산이니 이왕이니 이 런니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예요. 이 말을 먼저 알려드리고 질문이 하나 그렇게 올라온 게 있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황 사장님이 가져오신 그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키워드. 키워드. 한 개 또 준비했습니다. 기자님. 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이게 바닥이 날 것 같은 느낌은 들긴 듭니다. 버틴다고들 요즘 표현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북한의 어떤 그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익들이 차츰 차츰 줄어들거나 줄어들었을 텐데 이게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언제 바닥이 날지 또는 이 바닥이 나도 계속해서 북한이 전면 돌파를 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바닥이 드러날 시 북한의 행동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은행에 김정은 비자금이 얼마 있고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제적인 대북 제재 금융 제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각 국제 운행들 다른 나라 운행들에 묶어놓은 돈들 예금한 돈들이 우선 북한으로 들을 못 가요. 북한으로. 그리고 북한에 있던 돈들도 내부 세계에 나오지 못해요. 있다 해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굉장히 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창구들이 하나하나 다 닫혔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외부에 있는 돈은 들어 못 가고 내부에 있는 돈은 또 나와서 뭘 살려고 해도 딱 감시가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외환 고갈이 아니라 동결이 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외화들 김일성, 족속, 비자금이 다 있는데 이 자체가 함부로 찾아도 못 가고 그걸 국제사회에 나와서 쓸 수도 없는 그 상황으로 거의 동결이라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그런 환 속에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환 보유고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겠다고 만든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동결이라는 단어는 안 썼어도 그 돈을 찾아가고 들이 가고 예금하고 찾아나가는 모든 공정이 다 감시 속에 있고 그런 북한의 외화가 우리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무기 개발에 쓰여질 거에 대한 염려, 우려 썼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로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맞아요. 원래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오 현대무기에 들어가는 거기에서의 전자 부품 제어 장치에 관한 것은 북한 자체 생산을 못 해요. 북한은 사진기도 못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계속 무슨 각종 명악산 회사, 무슨 회사, 용남산 회사 다 이렇게 무역회사 모자를 쓰고 계속 움직여 왔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적발될 때마다 미국 국제범죄 관련 거기서 하나하나 제재를 물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회사, 누구 다 제재 물리며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다 차단되고 이제는 중국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들어가겠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벗어난 모든 미사일 부품이 북한에 밀반입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하는데 협조하는 회사가 있다면 강력하게 그렇죠. 네, 제재 또는 또 적발하는데 강화하겠다고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김정은이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그렇게 즐기던 놈이 왜 최근에 안 하는지 알아요? 이게 또 거기하고 또 관계 있는 거예요. 막 남발하다가는 많은 미천이 없어질 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은 딱 리스트에 올라 있거든요. 못 들어가요. 한다면 현차를 메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밀거리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이미 이젠 20년 동안 25년, 30년 되도록 대북 제재 이행하면서 어떤 대상들, 어떤 회사들 이걸 계속 끊임없이 사자내고 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날까 이제는 돈 따발을 쥐고 다니다가도 국제적인 외환 유통법도 있잖아요. 일개인이 현차를 얼만큼 차고 나갈 수 있다. 이게 각 나라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 잡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구자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것도 이제 못 쓰는 형편이 됐거든요. 그러다 날까 작년에 그렇게 밤낮 미사일 발사장에 앉아서 재작년 된 그게 금년에 들어와서 이게 멈췄다는 거는 이제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시험 발사하면 위시하다가는 꼭 필요할 때 못 할 수 있다. 이 상황에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미국은 계속 쪄이잖아요. 모든 부품 들어가는 것.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거래하는 모든 회사 심지어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그것도 나날이 쪄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대북 제재가 거의 30년 해오면서 이제는 다 북한을 감시하다니까 북한 정권이 어떤 루트로 어떤 양상으로 어떤 걸 필요로 움직인다는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다 찾아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김정은이가 요새 큰 소리도 못 치고 계속 앉아서 내부 단속하고 하는 거 좀 바깥한 데다가 뭐 어째 버려도 미사일을 아낌없이 쐈다가는 꼭 필요할 때는 못 쏠 수 있다. 이 지경이 맞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바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제재를 해서 북한이 스스로 손을 두게 나와요. 대화의 장으로 또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또 과연 가능할지도 또 궁금하네요. 김정은이가 옛날엔 미북 회담이요. 남북 회담이요. 그런 미사일 쏘는 거 뭐 이런 걸로 자기 산대 제습 국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뽐냈다면 지금은 그 힘은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이젠 국내를 이제 집토끼 잡는데 올인했어요. 산토끼는 잡으려고 이제 못 다니는 형편이 됐어요. 이제 김정은이 오늘의 처지를 놓고 볼 때 미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회담한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휘하고 김정은이 지휘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딱 되게 돼 있어요. 아 무슨 말씀이네요. 그 방향으로 틀림없이 간다니까요. 그때는 김정은이는 날이 갈수록 미국에 바지까링을 붙들어야 될 그 상황으로 딱 가야 돼요.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뭐 주고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일대일로 나간다. 김정은이는 스스로 그 기회도 다 버렸어요. 차버렸어요. 통이 큰 협상 논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내놓는 대로 끌려오든지 맞든지 그 상황으로 거침없이 가고 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75주년이 되는 당 창건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대한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부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75주년이면 저것도 유일 정당이고 수령의 정치적 무기인 3대를 들고 휘둘러온 노동당이 창립 75주기가 돼요. 이럴 때 북한은 그 행사를 안 했다. 안 한다면 북한 주민 사회가 동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계속 했던 거 안 한다. 다 형편이 됐기 때문에 못 한다고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김일성 세습 정권이 그만큼 그 말하자면 파워가 약화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로서는 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이상 가난해져서 당 창건 75주년 무슨 행사도 못 할 지경으로 됐구나. 이거 주는 메시지는 북한 주민 사회를 또 한 단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상을. 그거를 축소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8월 달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풍을 친 거라고 나는 보아지는데 코로나가 어쩌소 홍수가 어쩌소 자연재해가 어쩌소 모든 일꾼들 다 나가서 내 지시를 관찰하라고 계속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딱 단서를 달았어요. 당 창건 기념일 전까지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된다고 그려놨어요. 모든 메시지가 이게 수습이 안 돼요. 분명히 수습이 안 되고 이미 홍수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 수습을 한다고 농작물이 살아날 순 없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포석을 깔면서 나갔는데 절대 행사를 작년 재작년 식감에 내 군사포리에 대해 했어요. 김정은이가 근데 지금 올해는 4월 25일도 안 하고 뭐 두루두루 하는데 원래 제대로 되자면 제대로 기념일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9년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한 건도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북한 내부. 그러나 하긴 할 거예요. 뭐 기념 보고대회 평양시 청년들이 군중무용축제 축포 쏘고 평양시에 극한시켜서 좀 축소시켜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어떤 퍼레이드 같은 거 열병행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지금부터 순환병장 어둠이에요. 어둠에서 모든 행사 인원들이 훈련하거나 웅집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근데 아직 그 말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한 3달, 4달 전부터 훈련하거든요. 그 훈련 뭐 다 놓고는 훈련만 시켜요? 밥을 먹여야 되지. 숙식을 제공해야 되지. 이 모든 게 다 역부족이니까 지금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각 선발된 단위들에서 행사 인원들이 낱개로 훈련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안 잡히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 하기도 힘든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 하고는 또 못 넘어가요. 그렇겠네요. 제 애비까지도 그래도 했는데 저 3대가 이제는 이것도 안 하네 이런 여론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하긴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나 미사일 시험 발사 뭐 이런 걸로는 위치하게는 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젠 그게 여차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정권까지도 체인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젠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는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도 인사적으로 뭔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에도 겁을 먹고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지 또 대선 때문에 눈치를 보거나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힘이 빠져서 못한다니까요. 이제는 누구 눈치 번 놈들이 아니에요. 내부 사정상 이제는 그거 할 힘도 이루어가고 있다. 만약에 안 한다면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상황을 쭉 보면 하긴 하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상당히 축소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하긴 하겠죠. 요즘 들어서 이 중간에 갈등 속에서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언론에서 듣고 있는데 이유도 또 궁금해요. 요걸래 들어서 북한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공산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대결에서 북한을 이용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북한은 그 모든 가치를 상실한 나라예요.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굉장히 귀탄받을 거예요. 자기네가 대북제재 손 닫은 상립 이사국 아닙니까? 이거로써 지금 북한 정권이 겨우 글로 갈 정도로 시스템이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지원은 주지만 북한을 왓짝 키워가지고 미국과의 대결에 내세운다든가 북한이 그런 제목도 되지 못하고 그런 이제 국제적인 입지도 아예 없는 나라예요. 범죄 국가로 딱 돼 있어요. 미국과 어떻게 전쟁하자고 온 세계가 범죄 국가고 대로 지원국이고 국제 그 모든 범죄의 완전히 마피아 집단과도 같고 인권유린 국가고 지금 전쟁 분위기로 호소고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주변 정세를 격화시키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이용해서 키워서 나간다. 중국은 능분이야.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자꾸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래 지금 눈에 띄었으니 그렇지. 중국도 북한이 숨이 안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주는 거지. 그러나 중국도 북한이 자기네의 제재 완화로 인해서 북한의 군사력이 살아나고 전쟁 능력이 살아난다. 이 방향으로는 절대로 지원을 안 줘요. 그건 철저히 알아야 돼요. 왜? 그 방향으로 지원을 줘서 북한의 전쟁 능력 도발 능력 기세가 살아나면 이 그 북한 문제가 얼마나 거칠거리 되겠어요. 그럼 북한도 중국에 기댈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을까요? 북한은 그걸 원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용을 하려는 것뿐이겠네요. 그저 정치적인 동맹 관계지. 북한이 그 전쟁 야유 그 호전성 반소선을 해방해야 된다는 그 항구적인 전략 이거를 끊임없이 약화시켜 온 것이 공산 중국과 러시아예요. 60년대까지는 무제한하게 능력과 지원을 다 줬어요. 그 다음에 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대한민국에 주한 미군이 딱 있는 상태에서 얘네의 호전성을 계속 키워주면 한반나고 화약고가 돼버려요. 가면 여기서 어떤 대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국은 즉각 개입하니까. 한미동맹에 의해서. 다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그 국경연소는 자연히 거기에 다 말려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 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호전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군수물자에 대한 지원을 중국은 70년대에 들어와서 계속 삭감해 나갔어요. 러시아도 김일성, 김정일이 말한 데 의하면 우리가 전쟁 중지를 잘해서 빨리 남조선을 해방해야 된다는 것을 중국도 소련도 바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 자력갱생,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자주적으로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해서 80년대에 미사일은 장으로 수입에 들어오던 걸 자체 모방 설계, 창작 설계 하면서 그때부터 나갔고 그다음에 또 핵무기도 그때부터 박차를 간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중국과 러시아의 과거와 같은 동맹적 지원이 있었다면 미사일 개발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3, 40년이 되었는데도 성공했다, 못했다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모든 정세를 격화시키는 무기 지원을 체계적으로 급격히 감소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90년대, 80년대 말부터는 이 공간을 맥국에서 중동 쪽으로 나간 거예요. 반미 국가, 반미 테러 단체 이런 나라들과의 무기 밀매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또 다른 무기 개발을 위한 부품들을 메고 들어가고. 다 이런 식으로 했죠. 김일성 조국 속의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북한의 운명은 결정되는데. 그 정면 돌파의 불똥이 어디서 튈지를 모르겠어요. 정면 돌파의 불똥을 키울 만한 능력도 이제는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게 오늘이 북한이에요. 대한민국이 볼모로 잡힐까 봐.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볼모로 안 잡힙니다. 잡지를 못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볼모로 안 잡힌다는 것.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되죠. 이번 주제는 이걸로 우리가 늘 궁금했던 문제들. 또 이렇게 대화하고 싶었던 문제들로 채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면 이번 주 시사 해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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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